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면 자동적으로 방언이 나온다.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다. 찰나에 드는 어떤 생각 말이다. 그 생각을 따라 성령님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수시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다. 셀프토크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싶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방언이 나온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역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지는 않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아뢰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아뢰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진다. 혹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방언을 한다.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니 될까 안 될까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없다. 덧붙일 내용이 있으면 예를 들어 아버지 언니가 어디 아프다고 해요. 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고 맡기고 기도했으면 그걸로 끝.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니 나는 데 할 일을 한다. 기도 후 말씀 주시면 치유되겠구나 확신이 드니 의심할 여지가 없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오면 휴 하면서 뭔가 시원함이 느껴지니 응답되어 놓았구나 한다. 남편의 경우 옆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행동, 컨디션 등을 보며 기도를 해 준다. 행동의 변화를 보며 기도 응답이 여부를 알게 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면 수시 기도를 하게 된다. 신앙이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를 해와서 그런지 하루하루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길만 따라갈 뿐이다. 성화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 난관, 문제 등을 놓고 기도하니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게 되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한 기도를 하게 되니 응답도 잘 된다. 내 안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한다? 마음에 귀 기울인다고 해야 하나? 뭔가 곰곰이 생각할 때처럼 주변에 어수선한 것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될까? 뭔가의 시선을 고정할 때처럼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를 반복하니 어떤 생각을 하면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신다. 긴가 민가, 이건가 저건가 생각에 확신이 없을 때 말씀을 주시니 바른 방향을 찾아가게 된다. 이전 일, 곧 지나온 광야의 삶을 돌아보며 잘했다, 참 잘했다, 인내하기 정말 잘했고 이 길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고 자신을 다독이며 칭찬하게 된다. 힘듦 뒤에 있을 보상, 그것을 바라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상이 분명히 있다. 연단된 자에게 의아해 평강한 열매가 있다. 자기 부인이 될수록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새로워진다. 이전에 생각하던 부정적, 이기적, 시기질투, 비난, 판단, 정제와 같은 그런 패턴과 방향이 아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궁유란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 같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지구화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처한 환경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며 빈공한 듯 해도 보이는 것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의지하며 지구화하고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